아휴, 씨발 드디어 끝났네… 유병소 근무 복귀했습니다! 중상! 어, 그래요 고생했다! 취하라! 으하… 이제야 토요일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네… 주말에는 점심 식사 집합 전까지 낮잠 한 번 때려주는 게 국룰이지! 호! 호! 제2통제실에서 전파합니다 근무유식자 30명 지금 즉시 작업복장을 갖추고 행정반 앞으로 모일 것 반복 전달… 서울 같은 주말에 사람을 30명이나 모은다는 것은 무조건 존나 빡센 중형급 작업일 게 분명하다! 일병의 직감으로 볼 때 차출될 시 존댈 확률 99.999%! 그렇다면…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… 어디 일병째 끄레기 새끼가 작업을 째려고 자는 척을 해 빨리 갈아입고 안 가냐? 개쌤… 원래 일병은 작업의 최선봉에 서야 하는 거 모릅니깡? 뺏기칠 생각 말고 어서 나가서 일하십시오! 우린 노래방에 다녀올 테니 그동안 작업 다 끝내놓으십시오! 그럼 이만! 니들도 일병이잖아 이 씨박 새끼들아! 빨리 안 따라와! 다 모였는가? 네! 지금 작업할 거는 뭐… 이 정도 인원이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끝낼 것이오! 별거 아니니깨 후딱 끝내고 쉬자잉! 알겄지? 네!!! 그래도 금방 끝난다니 진짜 다행이다… 하긴 서른 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? 후딱 끝내고 들어가서 낮잠 조져야지! 걍 여기 있는 모든 박스들 옆창고로 옮기면 돼! 별거 없제? 잘못… 들었음다… 응 잘못 들은 거 아뇨! 니가 들은 게 맞아! 이거 정확히 600박스니깨 한 사람당 20번씩만 나르면 되자뇨! 20박스 옮기는 건 각자 한 시간 내로 할 수 있지! 걍 지금 행보가님 아구창을 후리고 영창으로 가는 게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 아닐까? 아냐! 어쨌든 계산대로면 인당 2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건 맞으니까 힘내서 해보… 응? 이거 씨발 왜 꿈쩍도 안 하지? 아, 그거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! 한 두세 명이 붙어서 한 개씩 옮겨야 돼? 아니 씨발 그럼 셋이서 6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!!! 씨발… 허리 박살나겠네… 하, 짜, 짜! 하, 짜, 짜! 하, 짜, 짜! 하, 짜, 짜! 이씨 양놈 새끼들 힘 센 슝댕이한테 다 시켜놓고 지들은 꿀 오지게 빠는구만? 하여튼 꿀 하나는 귀신같이 잘 빨아졌기는… 아니 씨발 잠깐만… 슝댕이!!! 야 슝댕아! 슝댕아! 어? 슝댕아! 너 헐크처럼 엄청 커질 수 있지 않냐? 그렇게 변하면 박스 대여섯 개는 그냥 한 번에 될 수 있잖아! 그렇게 변해서 좀 옮겨주면 안 되냐? 그럼 진짜 순식간에 끝날 거 같은데? 저도 그러고 싶은데… 어쩔 땐 막 맘대로 변하다가도 또 어떨 땐 변신이 안 되기도 하고 엄청 환하여 변할 때도 있고 완전 제 멋대로 임 댕 그래도 시도는 한 번 해보겠슝댕! 오! 부탁한다 슝댕아! 그…으으으으응... 으 enfer maximum 엥보건님! 어! 아, 왜? 그냥 엥보가님 아구창 후리고 으헣… 엥, 엥보건님? 왜 그러십니까? 와….. 씨 벨… 나 방금 토요일에 작업시켰다가 일병한테 아구창 맞는 꿈 꿨다야 꿈인데도 존나 생새녀 이건 뭐 무서워서 주말에 작업집합 시키겄나? 아하하하 그럼 오늘 작업집합은 없는 겁니까? 응 하지만 어림도 없제 지금 즉시 근무 유식자 30명 집합 시켜!